자, 후즈 부분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50마디에 보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Cm7하고 Dm7이 교대예요. 그래서 5번과 1번 동시에 그 다음에 3번, 2번 치고 Dm7으로 바뀌어요. 미리 하고 3, 2, 1, 3, 2, 3, 2, 2. 자, 2m인데 여기서는 4번출 5b, 3번출 4b, 2번출 5b 늘고 그대로 내리면 이게 2m 코드예요. 그 다음에 Ebm, Dm 어둠마니에서 그대로 풀어주세요. 후즈는 가는데 여기는 아까 전주 똑같아요. 똑같이 치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가 틀리냐면 57마디에 보시면 그리고 하고 들리겠죠. 한번 쭉 들려들어 볼게요. 한번 어둠마니 2m 코드 부드럽게 1m 코드 2m 코드 그리 Jeffrey 2m 코드 1m 코드 2m 코드 2m 코드 이렇게 되시면 끝나겠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